자 여기는 뭐 차 없으면 다 건너죠 사람들 데려고 지랄이고 나발이고 빨간부리고 파란부리고 나발이고 그냥 건너면 돼요 저 통에 방에만 안주면 됩니다 자 타이밍 맞춰 잘 건너왔죠 건너서 여기서 이제 가운데 라운드 오밧을 통해서 이제 여기서 본드스트로 가면 됩니다 파리의 개선문 비슷한 건데 뭔지 저도 모르겠어요 얘네들 거 뭐 다 입힌 건 없으니까 어우 날씨 시원하고 좋다 아주 한국은 서울이나 어디나 이렇게 시내 항복판에 이만한 넓이의 잔디를 찾기 정말 없지 않나 이게 시내 항복판이에요 여기가 여긴 까마귀가 참 많아요 까마귀가 원래 이로운 새고 까치가 해로운 새라고 나왔죠 옛날에 까치가 남의 알을 훔쳐 먹지 까마귀가 더러운 거 다 먹고 죽은 거 써는 거 다 먹고 그래서 이로운 새죠 오히려 한국에서는 반대로 인식했지 런던 땅에 75%가 이 공원이 되니까 작은 거 큰 거 합해서 너무 좋아요 올라와 보겠습니다 위에 센트럴 존 맞네 저쪽으로 가는 거 맞습니다 아니 여기서 넘어갈게요 넘어가겠습니다 이쪽은 그렇게 높지 않아요 언제 돌아가냐고 넘어왔어요 자 여기서 내가 온대지 아 헷갈리네 본드스트리트 다 물어봐요 excuse me you know where which direction to bone street which direction is so confused we are here Marvlarch 아 예 앱쏘리드네 땡큐 yeah it's long way yeah I'll take a walk here thank you very much 그쪽이 많네요 센트럴 존 여기서 건너겠습니다 차가 참 많이 와 그것만 아니면 벌써 건너죠 됐다 자 차 없으니까 빨리 건너겠습니다 여긴 그냥 건너면 돼요 이렇게 아 말 안 합니다 경찰에 봐도 안장도 했죠 참 좋아요 돌아가지 않아 어떻게 근데 저 일로 가서 롱웨이라고 아까 하죠 할머니가 얘기했죠 롱웨이 여기서 버스 타고 가면 됩니다 이쪽은 굉장히 오랜만에 와 보는데 헷갈리네 이게 직장인들이 나와 있는 것 같은데 티타임 인가봐요 자 여기서